채팅방에서 방학숙제도 안하는 난 게으른 남자에요 여러분 방학숙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학숙제 방학 시작하고나서 바로 시작하는 분들 계세요? 제 경험으로 봐도 없었는데 일단 7월에 여름방학 시작하잖아요 그 7월에 그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방학숙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첫주는 다 놀지 첫주 다 놀고 저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시작하고나면 바로 이제 제 생일이 좀 지났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 놀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 행사가고 어디 행사가고 그래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8월이 되잖아요 그 8월이 되면 이제 한 번 그 그러니까 뭐 전시회 뭐 영화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아니면 뭐 이제 그 성당에서 뭐 주일학교 캠프 뭐 이런 거 가잖아요 7월일부터 그리고 이제 8월이 된다 8월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학급별로 그 소집일이 한 번 생겨요 그 소집일이 한 번 생기는데 그때 소집일이 한 중간쯤이야 그때 가면 아 방학숙제 생각이다 그때쯤에 한 번 생각이다 근데 그때쯤에 또 이제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 그래서 가족들하고 저는 그때 그때는 같이 휴가를 다녔던 시대니까 휴가를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이야 광복절 지나면 이제 방학이 한 2주 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각종 전시관 이런 데는 학생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다들 방학 후반에 방학식제 해결하려고 뒤늦게 막 겨나가 와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 미리미리 안 하잖아요 막 뭔가 닥쳐서 하지 그러니까 그 솔코 외양권 고친다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게 한 2,3일 전부터는 막 밤샌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지금 방학식제 생각나도 안 한다니까요 다들 계약 직전에 하지 그리고 계약 직전에 보면 어떻게든 다들 방학식제를 하게 돼 있어 내야 되니까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방학식제를 그 아주 최소한의 기한을 줘요 그 뭐냐 계약할 때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생각 그 기한을 줘요 채팅방에서 난 계약식이 19일이에요 그쵸 저 20일에 향방잡게 올렸나요 어쨌든 그리고 저 어쨌든 좀 하 뭐 방학숙제 제때 냈던 달 다 있던가요 지스테인더님 나이 몇살처 87년생 29살이고 올해 205년차에요 네 그러니까 방학숙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 계약하기 전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